누네야, 비가 너무 많이 오지? 그치? 얼른 신발 신고 나와요. 아우, 비가 너무 많이 와. 큰일 났다. 엄마, 여기도 비 와요. 오, 거기도 비 오지. 비가 너무 많이 온다. 큰일 났다. 응? 누네야, 비가 너무 많이 와. 큰일 났어. 엄마, 사과, 이거 왜 그래요? 누네? 응? 누네가 너무 많이 와서 큰일 났어. 엄마, 어디서 찍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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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진 알았어요. 응, 알았어. 누네 어린이집 차 기다리는 거야. 응. 그럼 어린이집 잘 갔다 와요? 네. 엄마, 내가 엄마. 응. 내가 엄마. 응. 친구들이랑 저녁에 놀다 와요? 일단 말 남기 주세요. 엄마가 어제 약속했으니까 감자튀김하고 아이스크림하고 사놓을게요. 네. 네. 잘 갔다 와요. 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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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안녕하세요.